아쌤 윤! 유쌤 성렬! 윤! 윤! 용감한 나! 내가 윤석열이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 자기가 윤석열이라고? 그런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을 확 바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손을 잡고 국민 여러분들을 향해 대선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로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 국민의힘은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교체의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의 정권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의 각오를 들어보셨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